바둑 많이 이겼는데 정말 반패 이기려다가 역선당한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많아요. 다 끝났습니다. 양보했고요. 패 있고. 네, 이거 뭐 똑같은데요? 네, 종국입니다. 정확하게 대구 캐시하고 2시간이 걸렸군요. 최재형 선수와 권주리 선수는 지금 이 바둑 보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리하고 하는 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반면 11집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백집은 서른집. 박종훈 선수가 10집이죠. 반면 10집. 네, 10집인데 박종훈 선수가 오늘 바둑을 정말 잘 뒀습니다. 김진희 선수 웃고 있네요. 네, 김진희 선수는 일단은 되게 좋은, 재밌는 바둑을 보여줬어요. 화려하게 좋은 바둑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네, 흑이 석재반 승리를 했습니다. 박종훈 선수가 16강전에 진출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